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장마가 소강상태에 들어도 대기가 불안정해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목요일인 27일도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더위의 기세가 강해져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부경은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지나갈 텐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소나기가 내려도 푹푹 찌는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아침 기온은 2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 지역 31도에 분포합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더위의 기세는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7월 29일 토요일에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내리겠고요. 7월 30일 일요일에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오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하여 외출하실 때 우산을 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23도에서 26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9도에서 3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재고 태풍 독수리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구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앞바다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정보입니다. 여름철에 많이 찾는 닌넨, 인견 등의 의류는 올빠른 방법으로 세탁하는 게 중요한데요. 세탁기를 이용할 경우 옷감 보호를 위해 세탁방에 넣은 후 울코스로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